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두 가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무겁지 않게 적당하게만 진행을 했고 스쿼트는 오늘도 잘 쌓아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3개씩 가져가 봤습니다. 그래서 190으로 3개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전체적인 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데드리프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부분으로 인해서 중량감이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특히나 오늘은 제가 후면을 좀 더 써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갖게 돼서 앉을 때나 이렇게 스쿼트를 수행할 때 약간 뒤로 치우친 감이 있었습니다. 엉덩이라던가 그렇게 돼서 조금 더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자연스러운 신장만사가 몸통 전체에서 써진 게 아니라 뒤에 기울어져서 좀 더 뒤쪽으로만 쓰게 돼서 오히려 더 신장만사도 잘 안 됐고 전체적으로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지막 세트가 그나마 조금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 나는데 그걸 마지막 세트쯤에 약간 0점을 잡아서 조금 더 신장만사가 잘 써지게 해서 그나마 조금 더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쿼트를 하다가 약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잘 될 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잘 될 때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앉아지는 정도로 앉으면 보통은 이렇게 발목이 눌리게 앉습니다. 다리 전체로 무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생각이 많이 추가가 되면은 뒤를 많이 써야겠다. 엉덩이를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추가가 되면은 제가 오늘 한 실수처럼 중심이 바닥에서 뒤로 밀리는 느낌이 조금 나면서 엉덩이도 더 깊게 앉아지면서 다리 전체에서 발생되는 신장만사가 아니라 신장만사가 살짝 풀린 상태에서 써져서 훨씬 더 하단을 무겁게 들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너무 잘 될 때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만약 제가 오늘 한 것처럼 뒤에 너무 뒤로 받는 버릇이 들으신 분들은 앉기 전에 조금 더 앞이 눌리는 느낌을 가져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나 이때 또 주의를 해야 할 게 앞이 눌린다고 무릎만 앞으로 보내면은 앉으면서 중심이 앞으로 밀리면서 무릎에 많은 부담이 가게 되니까 제가 지금처럼 한 것처럼 엉덩이도 활성화되긴 하지만 이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면서 다리 전체가 눌리는 그러니까 엉덩이만도 아니고 무릎도 아닌 것이 무릎을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게 해서 앞이 조금 더 눌리게 하시면은 조금 더 신장만사가 잘 써질 겁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큐를 드려야 하고 상황에 맞게 큐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사실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덩을 의지하기보다는 진짜 유능하신 코치를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스스로를 한번 관찰을 하시면서 계속 자세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쿼트를 무겁게 들면 무조건 그 사람이 스쿼트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토시키도 스쿼트를 321을 하지만 본인의 스타일을 잘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을 다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토시키가 사람들에 대해서 스쿼트 팁을 주는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이럴 때 하는 말의 공통점이 호흡을 크게 마셔라 이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골반을 살짝 전반경사처럼 만들면서 허리가 신전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걸 봤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골반이 전반경사의 각도로 가기는 하지만 이때 상체 전체가 같이 기울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척추 라인 자체가 중립인 상태에서 같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신전시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같이 넘어가게 하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앞으로 바벨이 쏟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에 맞춰서 무릎이 같이 따라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중심이 그렇게 앞으로 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360도가 다 타이트하면서 무릎도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에 따라 약간 너무 중심이 뒤에 와 있던 게 앞이 더 눌리는 그런 모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제가 말한 지금의 팁이 되려면 일단 호흡을 잘 채워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코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호흡을 너무 적게 마십니다. 그냥 많이 마시겠다가 아니라 몸통이 중립인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면서 가슴이 열리게 생각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스쿼트 하나만 놓고도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아주 작은 차이로 무게감이 많이 다르게 느껴지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자세를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